분명히 맹성규 후보는 KTX 논현력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제2경인선. 민주당에서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제2경인선 설명을 드릴게요. KTX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KTX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지를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4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공약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는 제2경인선, GTX-B 노선, 인천2호선 연장, 경강선 등이 주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논현, 서창지구 주민들은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인천시 또는 남동구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와의 예산, 통과 노선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교통의 조기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실행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범규 후보 답변부터 1분 30초 듣겠습니다. 인천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교통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손범규가 해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광역교통망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KTX 논현역, 분명히 이미 실천이 됐어야 되는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범규가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GTX-B 인천시청에서 여의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 대통령 공약에도 지금 또 인천을 방문해서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인천시장 그리고 같은 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경인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노년과 서창, 도림동까지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문제까지 인천 2호선까지 손범규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손범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KTX 논현역이 안 되는지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규는 그 의견을 그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해보니 되겠군요. 그렇다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천 광역교통망 구축 손범규는 해낼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역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이번엔 맹성교부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경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인맥을 쌓아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은 2018년 국회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최초 제시했고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사업인데 19년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21년 국가철도만계에 관영되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명시흥시 남북선과 연계한 제2경인선 대안 노선을 마련했고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광역교성대책이 확정되는 금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자사업이 제한돼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검토를 했고요. 순조롭게 되면 28년에 착공을 해서 3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경인선 지하와 경강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인천 논현역 2호선 연장 등 소례아이 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역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후보는 맹성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할 수 있고 맹성규 후보는 1분 30초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맹성규 후보가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시고 또 손범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손범규 후보, 맹성규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맹성규 후보와 유종복 현 인천시장의 토론회에서 분명히 맹성규 후보는 KTX 논현역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제2경인선, 민주당에서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중앙정부나 인천시 협조 없이 잘 될까요? 그 부분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맹성규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2경인선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KTX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KTX요? 좋습니다. 자, KTX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논현역 KTX 정차는 제가 4년 전에도 유종복 시장하고 토론회... 6년 전입니다. 네, 안 된다고... 4년 전이요? 4년 전입니다. 네,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KTX 논현역 정차를 하려면 저상홈 대피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200m 대피선의 폭이 15m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현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물들이 다 건물들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오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선상역이에요. 다리를 놓아서 만드는 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부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지를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4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우선 송도역 간 거리가 7km라 경제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다리 위에 건설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피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건물을 부셔가지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제2경인선. 제2경인선은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검토가 되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가 손범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범규 후보님. 자, 철도는 논현력에 정차하려면 이렇게 저상홈 대피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피선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보통 건물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좋은 공약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손범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인천은 창조적인 도시입니다. 관리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재물포 르네상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KTX 논현력 신설, 지금 언론의 보도, 또 국토부에서 내부 진행 중인 사항에 의하면 공사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76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상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보실 건지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다른 부지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부지를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76억으로 설계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X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창조적인 도시, 우리가 처음에 인천이 가장 최초의 도시 아닙니까? 인천이 경인고속도로 가장 먼저 했고, KTX 논현력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범균은 분명히 KTX 논현력, 분명히 신설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역과 가깝다, 그것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